지금부터 이 나무를 자를 겁니다. 내가 너희한테 이 결대의 스태치, 폭 20에 1m씩 마치. 그러면 이걸 자르려고 하는데 첫째, 제일 문제 있는 게 이 나무만큼의 콧나라 걸리는 것. 그 다음에 저 기계, 집집기, 파란색 버튼을 누르세요. 자, 눌리시고. 항상 옆에는 누가 잡아줘야 한다. 앞에도 안경 꼭 쓰셔야 돼요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아니, 아니. 나무를 밀어줘. 이쪽. 이쪽. 밀어줘. 잠깐, 다시. 이 상태에서 갈수록 침깍을 기여줍니다. 침깍이 기어진다는 자, 여기서 물건별을 챙기실게요. 그렇지. 그렇지, 세우고. 눌러줘. 오케이. 자, 이 형이도 괜찮습니다. Contento. εδώ. 네. discriminate. 네. 이거에 들어있어 Have to. 네. sent. 이거에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이제부터는 길이 방향을 키우는거야 자 이벨 자 이리 좀 받아가세요 자 이리 좀 주시고 일단 받아가세요 자 이리 좀 받아가세요 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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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... ... ... 다위를 ..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